이야기 아, 확률 국뽀섬에 아아.... 놀란? 아.... 놀란감별 여기 왔어요? 아, 영화 잘 보고 있습니다 아아... 제가 보니까 띠를 보관 없고 디렉터 I see your movie 토잉 뭐 970점이신가요 혹시? 나이스, movie 식곤증 개짠다 지금 29만원이라서, 렉전 끝날 때까지 29만원, 패배 3만원 어떠신가요? 아오... 그러니까 상한선이 20만원까지고 진짜? 그니까 끝날 때까지 한 판도 안 지고 무승부를 계속하면은 야 그냥 최대한 게임 많이 하는게 답이네 어 뭔 소리야? 아 20만원을 달아두고 무승부를 하면 만원이 까지고 패배하면 3만원이 까지는 거였어? 아 나도 이제 마이너스 갈래 땡땡 개념으로 봤네 아 미안합니다 저희가 저 관건이 짧아요 저희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배울때 학교 2갈뒀어요 저희 일단 초3인가 4대 우리 만났잖아 국군수도병원에서 무조건 배우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예 레전드 3이네요 자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컨디션이 나름 좋은거 같으니까 일단은 어머머머머머 왜왜왜왜 원타운이 끌어주도록 하죠 쫙쫙쫙쫙쫙쫙쫙쫙쫙 부산이네 딴 대 가라 깍죽 튀했나봐 껌정이었으니까 뭐야 저거 딱 너한테 날아갈거 같아 아닌데 뭐야 쉐이맨 한테 어떻게 날아갔지 근데 니가 보였는데 분명히 그져 근데 안거지 이름이 뜨잖아 이거 솔직히 이름 없애야돼 줄술사하며 나라들핀거거든 이제 뭐 일본사람들 다 아니까 아! 뭘 고맙대 아 이거는 줄사가 가운데서 어? 어그로 끌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혹시? 어어 내가 우사 못됐고 잘못이네 춤이라도 출고 그랬다 야 또 손으로 가셔야겠는데요 아무래도 돌핑군님이 내가 돌아왔다 내가 가고 있었으면 안 맞았다 딜랭 그래 승리를 해야되구나 우리가 죽고 싶지 않아 에에에에에 오케이 자식아 줄사 짬밥이 있지 그걸로 뭐 맞아 죽겠습니까 쟤가? 내 코러스 아니었으면 넌 맞았다 임마 오 예스 저리 가 어억 두려워요 딜랭 아우 이거 딸랑했을 줄 알았는데 뺏이 오케이 에어억 허 야 이 정도면 나이스 케어 아니냐 어 야 패배 3만원이 달렸다 어 그니까 잘하자 잘하고 싶어 거기가 없는데 넌 넌 넌 너만 그렇게 누구한테 오냐 저거 쟤 쟤 쟤이씨가 감재근? 설? 왜? 어 어 에? 에? 너 자석 3개다 짜식아 어딜 멀어지십니까 아직 붙었다잉 붙었다잉 날아갈 때 빨리 가야 쳐줘야된다 아 우리 여기 셋 다 모여있다 안 날아갔어요 아직은 빨리 가요다 빨리 가요다 이제 야 도와줘 뭘 도와줘 2층 못올거 아니야 어 지금 포탈 부셨거든 저기로 그럼 쟁 탄거네 아니야 쟁 지금 타 빨리 가요와 어 나한테 온다 딸랑이를 피해주고 싶었는데 워터머 컷 아 근데 우산 멀리서 걸어오는데 잘생겼다 쓰읍 아이 진짜 저 채팅점에 저는 맞았어요 앵도님 그 1주년 파틸 때 우산 나왔을 때 소리 지르신 분이었죠 어 아래 어째서 심장이 도키도키스 아니야 거기 그냥 정탐자만 두고 갈 거 같은데 갔니 거기로 아예 나한테 날아올 거 같은데 어 바로 뒤에 있고 어 용병 용병 아니 이게 왜 맞아? 내가 용병 첫 구출 아니였어? 아 돌핀 문이 구했구나 응 야 나 판자 넣는 거 왜 이렇게 느려? 분명히 닫을 시간 아니였어? 누가 가냐? 내가 가냐? 닥칠 시간인가? 니가 와야 될 듯 아무래도 오오오오 정탐자가 좀 친해 내가 봤을 때는 어? 과연? 와아 좀 친해 돌핀 구도 하수로봇이나 촥 나나나 가자고 어서 근데 왜 3개 하지? 어 어 돌핀 문이 죽음? 모키 매직 써준 데다가 나를 들었는데요? 이러면 샤몬이 와야된다 샤몬이 저기 돌리고 샤몬 손절하면 나 진짜 두고 봐 돌핀 언니 아까 돌리던데 다 못 돌렸죠 어 70%인가? 아.. 샤몬아 와야돼! 너가 지금 그러고 있을 짬밥이 아니야 저도 오 샤몬아 너무 무서워요 그럼 내가 구출 가볼까요? 어 아 날아올라 그런다 아 날아왔는데 샤몬 샤몬 구하러간다 구하러간다 구해지냐 이거 공인 나올거 같은데? 와 공인 안납니다 날아오겠나? 아 이거 날아올거 같은데 날아오거나 뛰어오거나 뭐 어 걸어왔어요 안맞지 제이씨가 밑에 떨어졌뿌라 그렇지 거기 느린데 더 계세요 거기서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용병이 맞으면 안되는데 샤몬이 돌려줘야되는데 지금 빨리 가서 용병 맞아버렸는데 돌려주세요 제발 거기 끌어지마 와아아아 오 오 오 아니야 터틀고 갈 수 있어 난 죄의식 안 느껴 어 방금 저 전두엽에 신호가 끊어진거 같아요 방금 신경이 툭 소리 났는데 반대로 갈건데요 미친 센스 이게 워터원이지 어? 이게 워터원이지 딸랑이 딸랑이 지통핑 지통핑 딸랑이 이걸 피하네 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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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 충격 아무도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어? 진짜? 거짓말 하지마 진짜 4팔하네 이제 나라오나? 옥수수팟 열고있다 어디갔어? 양쪽 다 열고 샤몬한테 갔는데요 오이씨 아아 진짜 왜그래 나한테 애들아 너무 속상해 그래서 갑자기 보트케하고 탈타고 오면 용병이 맞아줄 수 없음 만원 차감 그래도 3만원 될 뻔한거 어떻게 어떻게 만원으로 줄였다 어 그래 펠 탔다 나이스 손절 개꿀 개홍이한테 갔거나 공짱 크레용 온거 같은데 어? 심장이 뛰는디? 화려하게 벗겨내 거이요 공짱 크레용 했다 오케이 같이 갈래? 좋지 아니하였다 응 맞아 응 죽은게 아아악 하하하하 맞아 죽을걸 샬로 태영 안정훈 어흑 우휴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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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을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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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흨 맞고나서 하는 생각 닫을걸 근데 닫다가 맞으면 아 닫지말걸 이 게임의 결과론이야 너무 이 게임의 결과론은